시럽이 오려머리가 비내릴 때 회 먹는 거 아니라고 했어. 오려머리가 비내릴 때 회 먹는 거 아니라고 했어. 파이팅했잖아. 맛만 좀 봐. 안 돼. 맛있는데? 이게 뭐야 형? 이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? 비프갈라쿠엔. 비프갈라쿠엔. 이게 보니까 형 살짝 익혔네. 고기를. 이게 소고기네. 살짝만 익히면 소스가 잘 젊어드니까. 레몬소스 때문에 상큼해가지고요. 제 입맛에 딱 맞는데. 파닭기 같아. 다 먹어서 없앤 거예요. 완벽하다 이거. 이거는 레드라이스. 고추장밥 아니야? 이건 뭐가 들어갔지? 이게 매워서 빨간색이 아닌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색깔이. 매운 건 아니다. 맛있어 고구마기나 봐. 뭔가 향이 있어. 음. 되게 쫀득쫀득하다. 거기에 베이컨도 들어가 있네. 이게 보기에는. 이게 밥이 이제 이름이 레드라이스인데. 빨개 보여도 전혀 안 됐고요. 그냥 흰 쌀밥인데. 색깔만 조금 빨간 거. 전체적으로 음식 자체가. 한국 사람한테 약간 맞춰준 느낌이 있어. 야 근데 이게 맛있을 것 같아. 약간 바베큐 백믹 같은 거. 이 카든 피칸은. 그냥 등갈비 같아. 아니 싸이파니 양념이 좋더라고 양념들이. 어 형 고기 그냥 바로 찢어진다. 돼지갈비는 손으로 뜯는 맛이 있어. 음. 맛있다. 거의 다 먹었어요. 마무리 할 거야. 맛있어 부드러워가지고 막 술술 넘어가. 술술은 또 하나 시켜줘. 음. 저희 체크 좀 해주세요. 와. 예에에. 널 들고나 가라. 이리 쏘게. 취향의 발견. 아울리브. 예에. 널 Pavlov도가 결정된다.